제가 지금 이 사진은 합성을 많이 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왜 합성을 많이 했냐면 사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툴을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내역 하나도 없고 물론 작업 내역은 여기 살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스탠드 애플을 일단 한번 켜봅시다. 펜틀로 가셔가지고. 호가미를 잡든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잡아서. 이거를 레벨로 가세요. 레벨로 가셔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 그 다음에 페드 값을.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3만 원씩.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을 켜는 거죠. 또 컨트롤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무섭게 작업을 많이 했어요. 여기가. 근데. 이 테이브를 못 쥐는데. 지금 책이. 이상하게 켜져 있네. 지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작업을 하려면 작업 내역을 여기가 찾아 가지고 가면 모든 작업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다시 이거 작업해야 되겠네. 복구를 시키자. 복구를 시키려면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깎으면 복구가 돼요. 어? 나 이 액자도 한번 온 상태로 하면 복구하고 싶어 복구하고 싶어. 잠깐만 주세요. 이 아가씨도 불자연스러우니까 한번 지우고 싶어. 어떡해. 이거 방법 없네. 어떡해. 작업 내용 다 찾아야 되나. 5인치 가야 되나. 5인치 사진은 이건데. 와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다 찾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츠. startslly. provisions. 그냥 이렇게 원치게 되죠 근데 물론 이거 알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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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니까 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안되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복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풀이 좀 더 나 이거 풀이 너무 낮인데 밝을게 한번 쉬고 싶어 원치 복구 복구 투리입니다 어 이 여자분 이상해 거실에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있어 주어야 돼 이거 이 액자도 이거 분명히 내역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구간만 지금 작업에서 읽어본 건 좀 없죠 다시 이거 하면 죽을 거야 여기 뒤에 이거 바다 풍경도 내가 아 이거 바다 풍경도 내가 넣었지 원치로 한번 이렇게 딱 닦으면 5인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복구 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 아는 분이 이걸 갖고 이 툴이 무슨 툴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안 써본 툴이었는데 그분 덕분에 이 툴을 알게 됐네요 복구 툴입니다 그 작업 영역에서 그 작업 영역에서 원치로 가지 않고 뭐 작업 영역을 뭐 바꾸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여과장까지 바꾸면 어차피 여과장 오면 어 여기 작업 위원장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쉽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가 있는데 어느 부분만 아 내가 여기서 아 이 액자를 액자를 다른 액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 그래서 바꾸면 여기다 부자 적게 오면 다시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살릴 거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면 이치는 모르고 할 때 복구할 수 있는 툴이 작염 내역 브러쉬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